1. 3. 4. 5. 5. 뭐 이것저것 들어갔으면 더 높았겠지? 6. 6. 6. 6. 6. 6. 7. 6. 7. 7. 7. 8. 8. 8. 9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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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선 에디 1.5졸 둘 둘인가? 라고 하기도 애매하네? 에픽돌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하네 무기보조가 힘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요정도 아 오케이 간다 꺼거세 아 나 오래간만 해서 잘 기억이 안나 헷갈리네 잘 기억이 안나 헷갈리 잘 기억이 안나 헷갈리 잘 기억이 안나 헷갈리 센데 아 너무 센거 아니에요? 아 저 궁금한게 있는데 아스트라 이거 써야돼요 약하지 않나요? 아 쓰기 좀 꺼려지던데 왜 안나와 아 바인드가 없어 스탠스지 스탠스 아 아 이거 억울하다 아 스탠스가 없어서 밀려놨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걸 생각지 못한 나의 실수 나의 실수 아니라고만 스탠스 생각을 안하더라 어 맞은건가? 피한거지? 맞출댔야되는데 하도 패파한지 오래되가지고 소독 어어어어 오케이 쏠심까지만 좀 기다릴까요? 10초만 있었대는데 그래도 쏠심은 또 써줘야 되는게 예의하는게 예의하니까 네 오케이 대왕 꿈틀이는 내꺼 한 번이 아쉽긴 하네 이건 안죽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밀려날 걸 생각을 못했어 도전! 얘는 어떻게 사냐 처음에 죽어야되나? 운 없으면 죽잖아 어 됐어 왜 이렇게 궁속이 느리냐? 아니 이거 돼 잠시만요 야 이거 나만 느낀 거 아니겠지? 아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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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볼 만에 그게... 그게 없어 스탠스가 없어서 자꾸 밀려놨다 아, 1페이지만요 아, 1페이지만요 스킬 도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될 것 같은데 도핑중 매너 좀요 잠시만요 도핑중 아, 네네, 세지고 있습니다 도핑중 어어... 1페이지 깨면 가능하거든 오 20 20 20 오케이 넘어간 넘어간 미쳤어 말래 맞을걸? 어구 나 미쳤나보다 오오케이 하드면 뒤졌다 아 안맞아 아 얘도 똑같네 아니 캐논슈터도 스킬 쓰면 안맞더라고 아우 역시 스프레드인가 딜보수 역시 스프레드다 누가 모자 모으라고 해도 스프레드 스프레드다 아니 아니 때리는거 같지가 않아 스프레드 끝나면은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왜 때리는거 같지가 않냐 딜이 안 나네 이래서 안하는거겠지 또 요 안에 끝내야 그 맛이 뭐 이야기하다 이야기해 스브레드 끝나니깐 캐릭터가 뭐하는지 모르겠구나 아 1,2페이지가 어렵긴 하죠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운없이 죽는거 아니냐 안 죽지 않을까? 정말 진짜 운이 없이 죽는다 이런게 뭐 뭐가 있냐 어 날라갔다 퍼張 실수 멜 모습 개만 돌아가다뿐네 버, 버거 fon 매부는 언제 밝아지니 뮤이 안, 안 밝아져 target 그러면, 밝아질 것 같아요 안 밝아지나 어, 밝아졌다 배가 발가질 것 아어어어 어어어어 한 번 더 돌려야 되는데 한 번 더 5분만 버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스프레드 미쳤나봐 왜 이렇게 잘 못피하냐 조금씩 움직이면 되는데 한 번만 돌리면 되거든 아니 이거 좀 억울하게 죽으면은 아쉬울 것 같은데 마지막 패스가 너그러진 것 같은데 아 죽으면 아깝지 않을까요 10초 남았고 억울하게 죽지만 안오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정부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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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왔어 딜만 넣으면 되거든 다른 슬슬 못쓴다 얼마 남았어 12초 아 웃겼다 아 웃겼다 야 다 쓰고 했는데 깨긴 깨야겠지 근데 왜 아이템 안 줬냐 다행히요 지켜네 위험하스 위험하스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